안녕하세요. 우리카드 류인식입니다. 코로나 때문에 모든 팬분들이 힘들어하실 텐데요. 많이 나오고 싶으셔도 V리그를 통해서 좀 많이 힐링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 마스크도 꼭 잘 쓰셔서 저희 모두 코로나 대응에 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. 고생하시는 많은 의료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.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V리그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. 코로나19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